학교 가고 있지 코로나 걸려서 좋았어 아... 별로 그건 아니지, 쉐이프 오케이 자, 그래서 소리 쉐이프 쓰기 F, H, I, P 오케이, 여기서 SH가 내는 소리는 뭐다? C 그리고 I는 E 이랬죠 쉐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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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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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, H, A, R, I, C, S, K 그래서 CH가 내는 소리는 뭐다? ㅊ 소리 내는 거에요? i는 계속해서 b가 됐고, ck는 k에 값쳐서 check 뭐야? 계속해서 소리 p, h, o, t, o 이번에는 ph가 내는 소리는 뭐다? f가 내는 소리하고 똑같다 봐보니까 sh, ch, ph 그러면 이것도 하나 남았네 무슨 무슨 h 하나 남았네 이렇게 해서 이 소리로 친 이렇게 쓰기 t, h, o, t, o n aquilo 턱이 뭐다 Q 친 친 tim ch, боль 얘가 내는 소리는 y 치 지 됐어 S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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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? SH 합쳐서 S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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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다음 녀석 THREE 뒤에 혀를 살짝 물고 한 상소리나 내야 됩니다 THREE 오케이, 쓰기 T H R E E 오케이, 그래서 TH는 두 가지 소리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 소리도 소리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랑 무슨 소리낸다 했죠? Z 그래서 Z 하고 Z 혀를 살짝 물고 Z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Z 이 녀석 한번 읽어볼까? SHOP TR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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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다릅니다 이건 나무고 이건 산이죠 TREE TREE 이런 소리내려있어 이렇게 됐어? SHOP SHOP 그래? SHOCK 이거는 SHOCK 되겠는데? SH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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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R, K 그래 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습니까? ARQ ARQ 거기다가 SH가 내는 소리 C C 붙이면 뭐가 돼요? SHOCK 아이고 이거 안 되잖아. Shark. 이렇게 해서 Thumb. 이 친구 좀 까다롭죠? Thumb. Thumb. 그렇죠. B가 소리 안 납니다. Th는 두 가지 중에서 중에서 Thumb. Thumb. B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합쳐서 Thum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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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Shell. S-H-E-L-L 그렇지.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있다? E-L-L이 내는 소리 E-L-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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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, H, E, E, S 이 E는 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E, E, E CH가 내는 소리 취 맞히니까 취즈 취즈 취즈, 계속했어 펑 펑 F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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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, O, N, E 오케이, 얘가 내는 소리 O, O O 거기다가 PH가 내는 소리 F, F 맞히니까 O 펑 오케이, 됐어, 됐어 취즈 취즈 C, H, E, E, I, R 오케이, 얘가 내는 소리 O I, E L L L L CH가 내는 소리 취 합치니까 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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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.